세르비아어 강사 안녕하세요. ECK 교육 세르비아어 강사 박경민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고 신나는 세르비아어의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자 여러분, 이 재미있는 신의 세르비아어를 이제 오늘부터 배워볼 생각인데요. 먼저 이 세르비아어라는 것을 배우기 이전에 세르비아어가 뭔지를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비아어는 먼저 이 세르비아에서 쓰이는 언어예요. 세르비아 어디일까요? 시베리아 아니고요. 시리아 아닙니다. 세르비아는 동유럽에 위치해 있고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수도 베오그라드입니다. 세르비아라는 나라를 먼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는 사실은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는요. 사실은 미국의 노선도 아닌 소련의 노선도 아닌 남한의 우리만의 독자적인 제3의 노선을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고슬라비아가 사실 하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언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쪽 주변에서 쓰이던 언어가 있었어요. 무슨 언어냐면요. 바로 세르보, 그 다음에 크로아트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이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언어였던 것이지요. 세르보 크로아트어. 그러나 이 유고슬라비아가 역사를 거쳐가면서 1980년 그리고 1991년 이 정도 때를 넘어가면서 유고슬라비아가 붕괴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사실은 유고 내전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발칸 반도에서 여러 번의 내전이 있었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나토에서 폭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르비아, 그리고 이 주변의 국가들, 이 유고슬라비아라는 것은 서로 독립을 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나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는 또 보스니아, 그리고 몬테네그로도 독립을 합니다. 마케도니아도 독립을 했고요. 코소보, 코소보는 200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세르비아 혼자만 남았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르보 크로아티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독립을 해가면서 사람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원래 세르보 크로아티라고 불렀는데 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어? 나는 크로아티어를 써. 나는 세르보 크로아티어 몰라. 나는 크로아티아어를 써.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스니아 헤르철고비나에서도 어? 나 세르보 크로아티어 안 쓰는데? 우리는 보스니아어를 써.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몬테네그로에서도 나 몬테네그로어 써.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학적으로는 사실 이쪽 주변의 언어가 한 가지의 언어를 쓰고 있지만 정치학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학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세르보 크로아티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보시다시피 혹은 이 세르비아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슬릅스코 크로아티어 예직, 슬릅스코 예직이라고 불리는데요. 사용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철고비나, 몬테네그로, 코소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나라에 가시면은 크로아티어 사람들은 어? 나 크로아티아어 써. 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 언어학적으로서는 같은 언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2,100만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는 라틴 문자와 키리 문자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세르비아어에서는 칠인 문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르비아어. 이 시간에서 배우는 것은요. 이 원래 이 슬릅스코 크로아티어 예직을 말을 할 건데 사실은 이제 세르비아에서 쓰이는 세르비아어로 조금 집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르비아어가 쓰이는 이 세르비아 어떤 나라일까요? 요즘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마도 그게 세르비아에서의 삶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막상 가보시면은 굉장히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르비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수도인 베오그라드로 가시면은 세르비아는 이러한 동유럽 그리고 유럽 이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국기이고요. 세르비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쪽이 사실은 이제 코소보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코소보가 이제 여기가 물론 이제 2008년에 저기 여기가 독립을 선언을 했는데 아직 많은 국가들이 이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나 중국 같은 나라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경계선이 되는 이쪽 지역에 아직 조금의 분쟁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르비아이고요. 위로 헝가리, 옆으로 루마니아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르비아는요. 무튼 그래서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치고 현재는요.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요. 사실은 이쪽이 EU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또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은요. 터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르비아는 세르비아 자체 여기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무역의 관문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EU 그리고 러시아 양쪽과 FTL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사업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굉장히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가스의 지역 운영하고 지금은 EU로 가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르비아, 이러한 나라이고요. 그리고 세르비아오라고 하는 재미있는 언어 한번 배워봤습니다. 세르비아오, 정말 재미있는 언어인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세르비아오의 세계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재미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